안녕하세요. 귤마왕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레고를 조립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소리도 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만드는데 오늘 한 번으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요거를 촬영하려고 해요. 옆면은 그냥 레고 정면 이게 정면이고 이게 정면 팩도 우연되어 있고 조이스틱도 이렇게 다 구현이 되어있대요. 얼마 주고 샀더라? 이게 이게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해요. 가격은 그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거는 되게 기대가 크네요. 재밌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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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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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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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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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 지금 5시간에서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제작하는데. 와 진짜 오래 걸렸는데 만드는 것 이것만큼 재밌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 나 지금까지 레고 만들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보면은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근데 요거는 안에는 뭐 없고 그냥 반도체 침 모양이 하나 있긴 있었어 만들 때. 그리고 눌리진 않고 이렇게 요거는 돌아가고. 요거 원래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콘센트 요걸로 여기 1P, 2P를 꽂는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게임기 할 수 있게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마리오팩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옛날에 여기로 훅훅 불어서 썼는데 초록색 보이죠. 반도체 침. 이것까지 재현이 되어 있고. 손잡이고. 여기다 넣고. 재밌는 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거. 옛날에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게임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게임 팩이 꽂힌 거고. 이렇게 하면 빼는 거였어. 이렇게.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해서. 닫고. 아 손가락 꼈어. 닫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을 탁 누르고. 그래서 게임을 했었어요. 전원을 누르면은 여기 텔레비전에 나왔지. 보면은. 게임. 여기 아쉽게도. 뒤에 게임 코드는 없어요. 근데 코드는 없는데 옛날에 그 전원 코드 이런 거 다 구현은 돼 있어. 전원 꽂는 곳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런 것도 다 구현되어 있어. 옆에 열리죠. 여기. 이런 것도 다 구현되어 있어. 여기 원래 전원 돌아오면 불빛이 나오는데. 이 불빛 나오는 거는 LED가 없기 때문에 구현은 안 된 것 같고. 원래 여기다가 이제 오디오 단자 비디오 단자. 옛날에는 선이 이랬어요. HDMI란이어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단자를 텔레비전에 꽂아서 했는데. 그거는 구현이 안 돼. 그거는 선이. 여기 따로 그렇게 선이 없더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봐봐요. 텔레비전인데. 이 보면은. 뒤에. 이게 아날로그 안테나가 있어요. 이런 안테나가 있어서. 옛날 텔레비전들. 자. 옛날 텔레비전들 진짜 이 안테나 펴가지고 했거든요. 이 안테나. 아날로그 안테나. 이게 구현이 돼 있어. 그리고 이 커다랗던 뒤에. 이걸 뭐라 하지? 진공간이라 그러나? 이거. 진공간은 아니고. 브라운간. 아 브라운간. 브라운간도 구현되어 있고. 코드 선 꽂는 거 있고. 이게 만들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안에를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 탁자고.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돌려주면은. 이동해요. 그림이. 이렇게. 이게. 이게 닌텐도 마리오 레고랑 연동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레고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시작을 하고. 놔둔 다음에.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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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 다이얼도 소리나게 만들어져있고 아 되게 재밌다 아 웃겨 다이얼도 소리나게 만들어져있고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아 이거 정말 좋다 나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다음으로 콜로세움 산 것도 이제 완전 기대되는데 이게 지금 30만원인가 30만원짜리로 기억하는데 30만원 레고가 이 정도면 와 65만원인가 줬던 저 콜로세움은 완전 너무 기대되요 아 진짜 기대된다 아 이런거 까지 모르겠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 다음에 또 봐요 오늘 레고 완성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